이거 촬영해 주지마. 여기는 지금 오코앤드 스카이시티 앞에 와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겨울인데, 이 친구들은 눈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런걸 만들어 냈네요.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려고. 우리한테는 조금 재밌는 풍경인 것 같아요. 한국은 눈이 흔해서 그런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이는 분은 오클랜드 중심부에 있는 스카이스티 호텔이고, 스카이스티 타워이에요. 저는 지금 아는 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인하고 만나기로 해서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는 계절이 겨울인데, 안 추워요. 생각보다. Ret Port una date 아라델아 hospiceführ아, 오른쪽으로 좀 비켜. 너는 안 나오게. 우리 좀 비켜τ Це기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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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